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죠. 전국적으로 무려 1,800여 명의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한꺼번에 필요한데요. 그런데 지방의회마다 사정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디는 지원자가 차고 넘치는데, 또 어디는 사람을 못 구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고성군의회 유일한 정책지원관인 구대은 씨, 법학 전공의 행정사인 대은 씨는 그동안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의 연구원과 경기도 화성시의회 입법전문관을 지냈습니다.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고향인 고성에서 입법전문가로서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의회 역시 전체 지방의원의 절반인 5명까지 7급 이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지만, 4명을 더 뽑느라 재공고를 해야 했습니다. 경남의 다른 지역은 어떨까? 의령과 거창, 하동군의회는 적임자가 없어 모두 불합격 처리했고, 함양과 남해군의회는 아예 모집 공고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임용기간이 5년 이내로 제한된 임기제인데다 도심에서 떨어진 군단위 지방의회에서 실무 경력의 정책 전문가를 원하는 만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행부에 다시 일반직 파견을 요청하거나, 아예 구급 행정직 신규 채용을 계획하는 의회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력시라든가 그런 데를 뽑고 일하니까, 우리 군단위 있는데 시골군까지 뭘 일력이 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7급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일반 구급으로 해가지고 그래 채용하는 걸로. 지원자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초의회와 달리 광역인 경남도의회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14명에다 올해 18명을 더 채용하기 위해 이달 초 원서를 접수한 결과, 6명을 뽑는 6급에 37명이 지원해 6대 1, 12명을 뽑는 7급은 23명이 지원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연령대가 20대부터 60대까지 사기관의 의회나 연구원 계통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역별 또 기초와 광역의회 간 정책지원관 채용을 둘러싼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필요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17개 시도 광역의회에서 430여 명, 226개 시군구 기초의회에서 1,400여 명으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1,800여 명의 정책지원관 채용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 어렵살이 도입된 이 제도가 시행 초기 심각한 인력난과 불균형이 드러난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제도 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